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인생이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거나 또 전혀 뜻하지 않는 그런 불운이 한꺼번에 닥치게 되면서 그동안 애써 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에 그 외신들은 경쟁적으로 한국계 해치펀더의 매니저인 빌황 57세입니다. 황성국씨가 이끄는 아케코우스 사태의 파장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펀더에 돈을 빌려준 대형 금융회사의 손실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무라 정권이 손실을 크게 입게 됐는데 노무라 정권이 입은 손실규모가 약 20억 달러 2조 3천억 정도에 달할 것이다. 이런 추산이 나오고 있고 노무라 정권은 3월 29일만 하더라도 1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또한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은 3억 달러 손실규모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주가가 마이너스 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돈을 빌려준 다른 금융회사들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도 14%포인트가 빠졌고 도이치뱅크가 3.2%포인트 하락했고 모간스탠디가 2.6%포인트 하락 시티은행 현재 가장 최신 그런 보도에 따르면 금융권만 치더라도 손실규모가 약 11조원 정도 최대 11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 금융권의 손실규모는 펀더 자체의 규모인 10조원을 거의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빌황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 과도한 채무를 끌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기대한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고 내려감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본 그런 사건입니다. 빌황시가 설립한 아케오스 캡달은 거액 자산가나 특정 가족의 자산을 운영하는 일종의 패밀리 오피스 성격에 관한 그런 투자회사입니다. 아케오스 캡달의 투자원금은 100억 달라고 또 대형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이 투자원금의 4배인 400억 달러. 그래서 아케오스 캡달의 총 자산운용 규모는 500억 달러로 보입니다. 빚을 4배 정도 내게 된 것이죠.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서 자산운용 규모를 키워가지고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경우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펀드에 해당합니다. 또 대형 금융회사들은 빌황이 갖고 있는 그런 크레딧에 따라서 거액을 대출했고 또 거액을 대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 수수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출이 크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케오스 캡달의 투자 전략은 분산 투자가 아니고 몇몇 유망한 주식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기술주 미국의 바이아컴 CBS 디스커블리 그 다음에 중국 회사 가운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두, 텐센트 뮤직, GSX 테크듀 등이 아케오스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그런 분야입니다. 많은 빚을 끌어다가 운용규모를 키운 다음에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상당한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2억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 손실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투자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돈을 빌려준 그런 대형 금융회사들은 주가가 빠지는 경우, 주가가 내려앉는 경우에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이 빌려준 돈으로 구입한 주식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락하게 되면 고객이 더 많은 돈을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 매각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금을 계좌에 더 많이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마진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주가 하락에 따라서 금융회사들의 마진콜 요구에 아케코스 캡탈이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강제 매각하면서 주가가 더 내려앉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은 주식을 갖고 있던 금융회사들이 아케코스 캡탈이 마진콜의 요청에 응하지 못함으로써 강제로 주식을 매각하게 되고 강제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나치게 주가가 떨어지게 때문에 외부로 아마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월부터 미국의 장기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종목이 나타나게 된 특히 기술주에서 그런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케코스가 보유한 바이오컴 cbs나 디스커비 등의 주가는 이 달들을 크게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노무라 정권들은 마진콜 요청이라는 그런 안전판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아케코스 캡탈로 하여금 추가로 돈을 나비밥으로 요구했지만 아케코스 캡탈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강제 매각을 단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떨어지는 주가에다가 강제 매각을 하게 되니까 더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이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오컴 cbs 주가는 지난 5일째 거래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52%가 하락을 했고 바이두는 20% 하락 디스커비 주가는 41% 하락입니다. 엄청난 그런 하락폭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가에서 만일 이러들 주식을 구매했다 하게 되면 손실규모가 대단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죠. 현재 상황을 이렇게 미뤄보면 정확한 것으로 이제 주후에 알려지겠지만 아케코스 캡탈의 투자원금 100억 달러 약 10조 원 이상 정도의 투자원금은 거의 다 날렸을 것이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금융권의 손실규모 하더라도 최대한 11조 원 정도가 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에서 정리를 하면 투자를 이끄는 당사자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 고민 끝에 기술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짜서 운용해 왔을 것이기 때문에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액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투자원금이 기술주에 편중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은 그렇게 기술주가 계속 상승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우에는 어떻게 리스크를 분산시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더 고수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를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는 현재 투자한 그런 기술주 종목들이 하락세로 돌아갔을 때는 그냥 고스란히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았던 것 같다 이런 점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번 쭉 보니까 전문가들 가운데 이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A씨 같은 경우는 아케고스는 은행들과 마진콜을 넣쳐달라고 요청하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을 갖고 있던 그런 금융회사들이 블럭딜을 통해 가지고 그냥 주식을 강제로 매각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아케고스가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이 유난히 강하게 공격해서 주가가 빠지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아직은 미스터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아케고스 캡달은 주식이 상승할 때 돈을 버는 이른바 롱 전략을 주로 구사는 펀던데 주가가 하락할 때 돈을 버는 쇼트 공략 전략, 쇼트 전략, 공매도 세력과 각을 세워온 것이고 주가 하락 조짐이 보이자마자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 집중적인 공격을 감형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추세에 더 힘을 대했던 것이 아마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큰 요인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도 주장한 분 계시고 그 다음 또 한 분은 리스크 관리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롱 전략의 레버리지를 빚을 많이 빌려 가지고 롱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쇼트 전략, 공매도의 짧은 구반에 대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던 것이 바로 실패의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요약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식을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가설에 대해서 견해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만 리스크 관리에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크게 넘어지고 나면 재개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수들도조차도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든 투자든 간에 상당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는 리스크 관리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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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